안녕하세요. 먹는 생물입니다. 오늘은 먹물이가 빵을 보내주셔서 카멜레온의 메론빵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건 밀크티 그리고 같이 먹어야겠어요. 너무 맛있을때 먹으면 양념이 참깁니다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많이 먹었지만, 뱃이도 많이 먹었을때 먹었어요. 오, 고소한 맛을 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이걸로 먹어요. 바삭바삭 오징어 매운 고춧가루 덜이 오징어 아이스크림 양념장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아삭하삭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정말 맛있네요 마카롱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굿굿굿 단무지 마늘 마늘 고추 kwam 있지 않으니 소시지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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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구마 이건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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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뱅 뱅 뱅 뱅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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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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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